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2022년 이민년 호랑이 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셀티원 투자자들 2021년 작년은 너무 힘든 한 해였지만 올해는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서 다시 한번 달려가 보시죠. 이제 남을 사람만 남고 2022년도는 호랑이처럼 기상을 쭉 펴서 큰 돈을 버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바머스. 이재승 의학전문기자께서 아주 좋은 기사를 써주셨습니다. 2022년 무너진 K-방역. 위드 코로나 실패 원인, 향후 전망과 성공, 전제조건, 상, 상중하를 나눠서 하시려는가 봐. 상이라고 하셨어. 이재승 의학전문기자는 바이오 의학공학 박사랍니다. 아주 전문가이시죠. 이 실패의 이유를 첫 번째, 백신 물량이 부족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노년층 접종으로 이어져서 첫 단추부터 잘못된 K-방역이었다고 쓰셨습니다. 아재의 백신이 화이자보다 효능이 좀 떨어지는데 처음에 우리나라가 화이자 백신의 수급에 문제가 있어서 부득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노년층 접종으로 이어진 게 조금 판단 미스였다고 이 기자께서는 쓰셨네요. 두 번째로 보시면 2차 접종 간격의 임의 조정, 화이자의 같은 경우 3주가 적당한 2차 접종 간격인데 그때 당시에 화이자의 백신이 수급이 불가능하진 않았고 조금 여유롭지 않았죠. 그래서 이 3주 간격을 임의로 6주로 조절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면역력 최대 효과 생성 시점을 놓쳤다고 그 두 번째 이유를 쓰셨고요. 세 번째는 델타 변이 국내 유입이 급증했던 6월 말 사회적 격리두기 완화책 시행 검토가 악수가 되었답니다. 이때 좀 더 강하게 사회적 격리두기를 유지했었어야 되는데 조금 완화한 게 델타 변이가 국내에 좀 많이 퍼지게 된 그런 원인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이 우리의 셀트리온과 연계가 되어 있는 건데 해외 공인, 유럽이죠. 유럽에서 승인받은 코로나19 치료제 렉키로나의 선제적 처방을 놓쳐서 오미크론 출현에 무방비됐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마지막으로 10월 말 위드 코로나 시행을 앞두고 정부의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증상별 발생 건수의 증가에 대비한 의료병실 확보와 대응 치료의 체제가 현장감 없이 완벽하게 준비되지 못했다. 실제로 기자는 10월 중순에 코로나19 확진에 대한 40대 남성 환자를 11월에 취재할 기회가 있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셀트리온의 코로나19 치료제 렉키로나주 대신에 항생제 및 기침과 해열제를 처방받아 복용한 후 10일이 지나 완쾌에 되어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엔 40대 남성 환자라서 완쾌에 돼서 태어난 거지 좀 더 연령대가 높았다면 위중증으로 갈 수 있는 확률도 높았던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지금 그런 문제점을 쓰셨습니다. 문제는 환자 A씨의 경우에서만 알 수 있듯이 11월 10일 E씨로부터 정식 품목으로 허가받은 국제적으로 사용되었고 그보다 앞서 글로벌 대규모 임상 3상 결과를 통해 안전성과 투여 후 고위험군 환자군에선 중증환자 발생률이 위약군 대비 72% 감소하는 유효성이 확보된 국내산 렉키로나주를 코로나 위드 시행 후 확진자가 언제든지 대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수량 확보가 충분하지 않았고 선제적으로 환자에게 처방 및 투여되지 않았다. 이게 아주 핵심이죠. 수량은 충분히 셀트리온에서 셀트리온 제약을 통해 유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선제적으로 환자에게 처방 및 투여되지 않았죠. 이런 문제점들이 이렇게 전문 의학 기자들을 통해서 하나 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022년 이민년 우리 다같이 한번 2021년도에 힘들었던 시기는 이제 다 잊어버리시고 다시 한번 전구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셀트리온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한번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